어르신들 아직까지 키오스크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 키오스크를 정말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커피 자판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커피 먹을 때 먼저 뭘 준비해야 됩니까? 돈을 준비해야 되겠죠? 돈을 먼저 투입하고 불이 들어오면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커피가 자동적으로 나오면 빼서 먹으면 되죠? 3단계죠? 돈을 넣는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 커피가 나오면 뺀다 요 3개만 기억하시면 되죠? 전혀 어려울 것이 없죠 여러분들? 자 요것을 그대로 그 키오스크를 적용하면 됩니다. 근데 좀 달라지는 것이 버튼을 먼저 누르고 돈을 넣고 음식을 가져오면 됩니다. 자 이거 보십시오 어르신들. 자 이 녀석이 키오스크라는 녀석인데요. 자 터치를 누르시면은 굉장히 막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죠? 뭐 행복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들.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올데이킹이라고 있습니다. 저 올데이킹이 하루종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메뉴를 선택하면 다른 세트 메뉴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올데이킹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. 일단 저걸 선택하시고 난 뒤에 또 계속해서 귀찮게 물어봐요. 맥도날드도 그렇고 계속 물어봐요. 왜 더 팔라고? 무시하시고 아니요. 그렇죠. 아니요를 눌러야 됩니다. 아니요. 그런 다음에 카트 담기 누르시면은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. 그러면 제일 안쪽에 보시면은 결제하기 버튼이 있죠? 저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또 물어봐요 또. 아이 귀찮게. 아니요.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매장에서 먹을 건지 아니면 테이크아웃 할 것인지 나타나는데요.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누르면은 자 결제하기 버튼이 나옵니다.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셔야 하고 나와요. 그러면 신용카드가 있고 페이코라는 게 있는데 전혀 승급수필 없이 그냥 카드로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갈전하죠? 그러면 카드를 꺼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카드 투입구가 있거든요. 저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그대로 꽂아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.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것과 함께 영수증이 출력됩니다. 주문번호와 함께. 그러면 그 주문번호를 앞쪽에 있는 전광판에 보면은 그 순서대가 나와져 있어요. 그럼 그때 나오면은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. 자 어르신들 쉽죠?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설명 아닙니까? 이거는 막 EBS의 바바야씨가 그림 그리는 설명보다 훨씬 더 쉬운 설명이라카. 아주셨네요. 아주십죠? 자 그런데 말입니다. 어르신들. 어떻게 이 매장 올 때마다 올데이킹 세트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다른 세트를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이 버거킹 앱을 다운받습니다. 저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운받아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기서 보시면 열기라고 나오는데 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다 다운받았으면 앱을 실행해보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쿠폰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. 이것을 이용하면 버거를 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무료 쿠폰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해야지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버거킹은 필요 없습니다. 회원가입하지 않고도 그냥 쓸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거죠. 바로 이게. 자 그러면 이제 쿠폰을 받았으니까 쿠폰 한번 이용해볼까요? 자 먼저 매장에 가셔가지고 버거킹 앱을 실행해줍니다. 자 그런 다음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쿠폰 그림이 있죠. 저것을 그냥 살짝 한번 눌러줍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할인율이 제일 많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. 저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제일 많은 것을 선택했는데요. 선택하면 이 바코드가 나옵니다. 이 바코드를 갖다가 키워 스키에 좀 보시면 아래쪽에 쿠폰 사용하기 있죠. 저것을 딱 눌러주고 이 바코드를 카드 꽂는 곳 옆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불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저곳에 바코드를 스캔해주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화면이 바뀌죠? 자 그러면 이제 카트 담기를 누르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또 물어봐요 또! 아이 귀찮게! 아니요! 아니요! 눌러주시면 돼요. 이제 카드를 넣어주면 주문이 완료됩니다. 보십시오. 이 쿠폰 이용하기가 훨씬 더 쉽죠? 자 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 버거킹! 이 맥도날드도 훨씬 좋다니까요. 오늘은 버거킹에서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과 싸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 참!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